간지럼 잘 타나보네요. 아니 팔을 올린다는게 겁을 먹는다는거죠.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러면 그러죠. 너 맞고 자랐냐? 약간 자기 방어에 능한 분이네요. 좋은거에요. 언제든 어느 상황에서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거에요. 반사신경이 빠른거죠. 먼저 손이 나가는 분도 있대잖아요. 손을 오면 그 정도까지 아니면 이 정도는 다행인거에요. 움찔하는 정도는 다행이죠. 왜 이렇게 잘해요.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. 당신인데 그냥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저도 많이 맞고 자랐는데 자